드로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아웃링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화면. 네이버는 이 화면에서 뉴스를 완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와 함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뉴스는 네이버의 별도 메뉴인 뉴스판이나 뉴스피드판으로 이동해서 보게 됩니다. 뉴스판은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가 노출되며 뉴스피드판에는 사용자 각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뉴스피드판은 자체 인공지능 기반 뉴스 추천 시스템인 에어스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서비스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과 독자 데이터도 언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 시기는 올해 3분기입니다. 또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아웃링크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처럼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언론사에 제공하는 전재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든 다음 언론사가 원하면 아웃링크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 서포트 리더는 앞서 네이버가 70여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웃링크에 찬성하는 언론사는 한 개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사가 그동안 아웃링크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다른 결과로 실제 아웃링크로 전환됐을 때 소비자의 뉴스 소비 패턴 변화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 만큼 아웃링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아웃링크 대책이 언론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 미봉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